두 번째 결정적 시기, 중3, 1학기. 이 시기에는요, 고등학교 어디로 가지? 이게 핵심이에요. 중3, 1학기는 중학교 성적의 최종판이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시기적으로는 3학년 2학기가 마지막 학기이긴 하지만 그때는 학생들이 좀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3학년 1학기를 중학교 성적의 최종 정리라고 생각을 해요. 왜 제가 중3, 2학기를 그렇게 꼽지 않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시고요. 그러면 중3, 1학기 때 성적을 보신단 말이죠. 이때는 수, 영, 국과, 사 순서로 보도록 하세요. 성취 등급은 당연히 A일수록 좋고요. 그 성적을 보시고 또 아이의 적성과 바람을 살펴보시면서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할지 정해야 됩니다. 더 좋은 수업, 더 좋은 세상. 언어를 넘은 치유. 이 꿈에 함께하셔서 감사드립니다. 그럼 행복하세요. 다음에 또 만나요.